천태종 부산 3광사가 창립 5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일 직원전에서 봉행된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대종사, 총무원장 무원스님, 주지 영재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은스님, 박형준 부산시장, 이경훈 신도 회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 1만 킬로그램을 부산 진구청에 전달했으며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주지 영재스님은 종단의 3대 지표를 실천하는 신도들의 기도 소리가 지구 곳곳에다 부산 2030 세계박람회가 유치되고 세상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계인류 평화로 연화정토가 건설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